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 N풍만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감정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자신의 선택에 용기를 또한 냈을 것이며 그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우리 N수생 풍만이들을 위해서 인생의 선배라고 또 하기가 또 내가 너무 늙었어 그래서 뭐 삼촌이나 작은아버지 뻘인 내가 우리 사랑하는 풍만이들에게 몇 가지 삶의 지혜로운 얘기를 좀 할까 해서 장풍이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우리 풍만이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Unlock이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풍만이들에게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한 2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쯤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좀 더 관심 있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하는지 스스로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수학에 좀 취약해 나는 과학탐구 중에서 지구과학을 제일 못해 이런 것처럼 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제한을 두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풍이는 이 캐스트를 보는 우리 풍만이들이 올 한 해만큼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말들로 자신을 스스로 가두지 않고 1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실패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나는 이 일에 진짜 재능이 없나 보다 아우 나는 이 일에 안 맞아 라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어떻게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하느냐 그래 안 되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에 어떻게 한계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뇌에서 공포를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학습을 하면서 신경 경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신경 경로들이 계속 이어진 다음 세 번째는 신경 경로들이 더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경 경로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반복하고 그리고 또 학습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성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는 이런 거 못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학습을 통해서 뇌를 성장하고 바꿔가면 됩니다 또 우리 올해는 제발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것,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맞출 때랑 문제를 틀렸을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결과 놀랍게도 문제를 맞출 때보다 틀렸을 때 그 뇌의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가 되면서 뇌의 용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문제를 맞출 때보다 문제를 틀리고 실패했을 때 그때 뇌가 성장하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즉, 뇌는 틀린 문제를 계속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매애들 재수를 하고 1년 동안 공부를 더 할 거면서 우리는 수많은 강의를 듣고 또 문제집을 풀어낼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고 채점할 때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뇌가 성장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틀린 문제를 기분 좋게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엔수생 풍만이들 모두 한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패다! 나는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겼다! 나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전국의 풍만이들 1년을 잘 보내고 나면 아마 작년 과거의 나보다 더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2023 수능 지구과학원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저도 더 진화되고 더 꼼꼼한 강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최선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할게요 우리 풍만이들 힘내자 그리고 잘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